안녕하세요. 흔히들 가난한 집안에선 사랑도 창문으로 도망간다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만큼 가난이라는 건 사랑마저도 저버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인데요. 전 가난 속에서도 누구보다 풍부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전 현재 신문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취재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사연을 들을 때면 저마다 울고 웃는 스토리들이 다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저에게 누구보다 넘치는 사랑을 주신 분은 바로 제 친할아버지세요. 할아버진 절 8살 때부터 키워주셨죠. 제가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게 된 이유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때문이었습니다. 7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기억에 남는 게 많진 않지만 7살 때 제 생일 땐 지금도 똑똑히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절 부르시더니 약속을 하나 하셨거든요. 성철아, 아버지가 이번 생일엔 책만 사줘서 미안해. 엄마가 하도 너 책 읽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어. 엄마 화나며 무서운 거 알지? 아빠도 못 이겨. 대신에 내년 생일 땐 이 아빠가 꼭 로봇 사줄게. 진짜지? 아빠 진짜 내년엔 나 로봇 사주는 거야? 약속 꼭 지켜야 돼? 아이 그럼 사나인 한 번 내뱉은 말은 꼭 지키는 거다. 아빠 알지? 아빤 세상 제일 가는 사나이야. 아빠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 봤어? 꼭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 뭐 살지 생각하고 있어. 내년엔 두 갠 사줄게. 와, 우리 아빠 최고. 그럼 내년에 학교 들어가면 꼭 사주는 거야? 그때 전 아버지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기뻐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7살 겨울이 지나갈 무렵 저희 집엔 큰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바로 아버지가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거였죠. 장례식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누구보다 슬퍼하셨던 분이 바로 할아버지셨어요. 아이고, 이 녀석아. 이렇게 가버리면 이 애비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냐? 이 어린 자식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아? 아이고, 차라리 날 데리고 가지. 아버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냐고. 장례식 내내 통곡하며 슬퍼하는 할아버지를 보며 저도 따라 눈물이 났지만 그 와중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셨죠. 어머니는 장례식 내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전 그때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그러신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한 차례 소란이 벌어진 일이 있었어요. 레이미콘 공장 사장이 조의로 오셨는데 할아버지께서 그 사장의 멱살을 쥐어 흔들며 소리치셨죠.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분명 그때 우리 아들이 억지로 일 나간 거라며. 안 나가겠다는 거 억지로 일하게 보낸 게 너라면서. 다른 직원들 얘기 다 들었어. 안전수칙 하나도 안 지키고 우리 아들 죽게 만든 사람이 왜 여길 찾아와. 가서 조사를 받아야지. 아이고 아버님 왜 이러세요. 사고 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사고 나면 손해보는 건 저입니다. 손해? 지금 손해라고 했어? 그럼 다른 공사 다 제쳐두고 왜 그 현장에만 우리 아들 아침 저녁으로 투입해서 무리하게 일을 벌렸냐고. 니들 뭐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있긴 뭐가 있어요. 아휴 이런 사고로 저희 손해가 얼만 줄이나 아세요? 그거 청구 안 한 걸로 다행으로 아셔야지. 뭘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세요 아버님. 그때 당시 할아버진 레미콘 공장 부정 비리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셨지만 웬일인지 뚜렷한 조사 없이 그저 사고로 아버지의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엔 절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도 없었죠. 제가 어린 시절 겪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두고두고 제 마음속에 남아있었어요. 아마 그래서 제가 기자가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난 후 며칠 지나지 않고 어머닌 절 할아버지 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영문을 몰랐지만 어머닌 저에게 한 가지 당부만 하셨어요. 성철아 엄마는 하루 종일 일해야 돼서 성철이를 돌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 할아버지한테는 엄마가 잘 말해둘 테니까 잘 지내고 있어. 알았지? 그렇게 전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게 됐어요. 어머니가 며칠만 지나고 돌아온다고 했으니 그 말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매일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지만 할아버지와 산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전 다시 어머니 함께 살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꿈이 산산조각 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어요.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에 전 잠에서 깨어났죠. 그리곤 반갑게 전화를 받는 할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린 방문 틈새로 수화기 넘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니였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셨던 할아버지는 수화기 소리를 크게 해놓으셨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아직도 선명하게 어머니 목소리가 생각이 날 정도예요. 아버님, 저 재호네요. 성철인 못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이 집에선 제가 아들 없는 걸로 알거든요. 성철이한테 잘 얘기해 주세요. 뭐? 해미야, 너 그게 지금 제 정신이냐? 아무리 그래도 자식 버린 해미가 어디 있어? 애가 얼마나 엄마를 찾는 줄이나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재호나든 말든 그건 네 맘이니까 상관없다만 애는 찾아야지. 어차피 성철이 그쪽 집안 시잖아요. 제가 데리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잘 키워주세요. 그럼 우리 아들 돈이라도 내놔. 네가 그거 다 가지고 간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레미콘 사장한테 위로금 일합시고 합의한 거 너 아니냐? 당장 그거 가지고 와라. 무슨 돈이요?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세요? 아무튼 제 얘기는 다 했으니까 끊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신 저 찾지 마세요. 그렇게 선명하게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린 제 마음을 콕콕 찔렀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전 그제서야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전 할아버지에게 전화 내용을 들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끊어진 수학일 그대로 붙잡은 할아버지의 표정은 황망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죠. 방문을 나온 절 보고선 이내 표정을 환하게 바꾸시곤 할아버지는 전혀 다른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이고 성철아 깨났어? 조금만 더 일찍 깼으면 엄마 전화도 받았을걸. 근데 엄마가 일이 좀 많아져서 앞으로 전화하기가 힘들된다. 해외에 나갈 수도 있대. 돈 많이 벌고 올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괜찮지? 엄마가 그렇게 말해? 아 괜찮지. 난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되잖아. 그래 그래. 이 할아버지가 잘해줄 테니까 할아버지랑 살자.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오늘은 눈도 많이 오고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우리 성철이 라면 좋아하지? 오랜만에 이 할아버지가 라면 끓여주마. 우와 할아버지 진짜 라면 줄 거야? 건강에 안 좋다고 나한테 한 번도 안 끓여줬잖아. 오늘은 할아버지도 먹고 싶어서 그래. 잔뜩 끓여가지고 맛있게 해 먹자. 눈도 펑펑 내리니까 라면 먹기 딱 좋네. 전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할아버지에게 어머니 얘기를 꺼낸 적은 없답니다. 할아버지도 저도 어머니 얘기는 금기시했죠. 한참 후에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니 그때서야 모든 사실을 얘기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과 보험금을 모두 들고 집을 나가셨던 거였어요. 그 어린 시절 절 버렸다는 것만으로도 어머니에 대한 정은 모두 놓아버렸지만 나중에 이 사실까지 알고 나선 더 이상 어머니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생활을 하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댁은 주택이었는데 집주인이 안채에서 살고 저희는 바깥채에서 사는 구조였죠. 집주인은 50대 아저씨셨고 혼자서 거주를 하셨습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집주인 아저씨의 인상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아이고, 네가 할아버지 손주구나. 아주 똘똘하네. 할아버지 말은 잘 들어? 보니까 아주 개구쟁이 같은데. 저 개구쟁이 아니거든요. 저 할아버지 말 얼마나 잘 듣는데요. 아휴, 알았다 이 녀석아. 아저씨 앞으로 계속 볼 거거든. 이 아저씨한테 잘 보여야 사탕이라도 하나 받지. 너 사탕 안 좋아해? 아저씨 사탕 엄청 줄 수 있는데. 아저씨는 처음 보는 저에게도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종종 아저씨를 마주칠 때면 하는 말들 때문에 이리저리 피해 다녔던 기억도 있답니다.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일을 하러 나가셨고 절 위의 아침밥을 항상 차려주셨어요. 투박한 주먹밥이었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이었습니다. 전 초등학교 입학을 하자마자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일어나 밥을 먹고 학교에 가야 했어요. 그땐 철이 없어서 할아버지에게 투정을 부리기도 했죠. 할아버지, 아침에 좀 깨워주면 안 돼? 왜 할아버지는 일찍 나가? 다른 애들은 다 누가 깨워준대. 나만 맨날 혼자 못 일어나서 지각하잖아. 학교에 지각하면 화장실 청소해야 한단 말이야. 아이고, 맨날 늦게 가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래서 알람식에 해놓고 가잖아. 못 일어날 때도 있단 말이야. 할아버지가 좀 깨워주면 되지. 알았어. 할아버지가 알람식에 더 사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할아버지가 이래야 우리 성철이 치킨이라도 사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치킨 먹고 싶으면 어쩔 수 없어. 할아버지가 새벽에 일을 나가야 해서 그러니까 알람식에 사줄 테니 그만 푸정 부려. 가난한 살림에 어떻게든 절 키우기 위해 할아버지는 부단히 노력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60대셨던 할아버지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일거리도 받아서 하셨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월급을 받을 때면 항상 특별식이라면서 치킨을 사주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치킨을 먹을 때면 할아버지는 한두 입만 먹고선 드시질 않으시더라고요. 처음엔 전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안 먹어? 이거 엄청 맛있는데? 할아버지는 맨날 특별식이라고 치킨 사주면서 안 먹더라. 왜? 맛이 없어? 아휴, 이 할아버지는 닭 싫어해. 닭이라면 칠색이야. 그러니까 성철이 많이 먹어라. 할아버지는 이거 하나 먹으면 끝이야. 끝. 그리고 할아버지 아까 일하면서 밥도 먹었어. 할아버지 치사하다. 난 할아버지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밥을 먹고 올 수가 있어? 아이고, 미안하다 우리 성철이. 하도 먹으라고 해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었지 뭘. 그 대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맛있는 치킨 사왔잖아. 이거 먹고 화풀어. 알았어. 할아버지 그럼 우리 다음엔 그냥 다른 거 먹어. 할아버지 치킨 싫다면서.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먹자. 사실 할아버지는 치킨을 싫어하신 게 아니라는 걸 이젠 알아요. 아마 그때 제가 한창 클 때니 저를 위해 양보를 하셨던 거죠. 지금은 그 마음을 알지만 그땐 왜 이렇게 눈치도 없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죄송할 따름이랍니다. 지금의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도 다 할아버지 덕분이라는 걸 지금은 잘 알고 있지만 그땐 제가 참 철이 없었어요. 그리고 철 없는 아이들은 정말 많았죠. 제가 할아버지와 둘이서 산다는 걸 알고 있던 직구진 친구들은 절 놀려대곤 했습니다. 야 너 할아버지랑 둘이서 산다며? 그럼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 그럼 너 피자는 먹어봤냐? 피자도 안 먹어봤지? 먹어봤어. 내가 왜 피자를 안 먹어봐?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너 거지잖아. 할아버지랑 둘이서 살면서 무슨 피자를 먹어봐. 거짓말하지 마. 뭐? 니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나 거지 아니거든? 그날 그 아이와 치고받고 싸우며 결국 코피가 터졌지만 전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진 엉망이 된 제 얼굴을 보고선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더니 제가 이유를 말하니까 아무런 말도 없이 절 꼭 안아주셨죠. 성철아,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사람을 때리지 말거라.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 때리는 건 아니야. 알았지? 걔가 먼저 날 놀렸단 말이 할아버지. 내가 먼저 때린 게 아니라 걔가 먼저 그랬어. 그래. 이 할아버진 성철이 말 믿어. 그렇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때리는 건 안 되는 거야. 성철이 코피 많이 났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초코우유 사줄까? 정말? 할아버지, 나 오늘 그래도 한 대밖에 안 맞았어. 걘 나보다 훨씬 더 코피 많이 흘렸다. 그래, 알았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때리면 안 되는 거야. 할아버진 제가 엇나가지 않게 훈육도 아끼지 않고 하셨어요. 어떻게든 절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노력하셨죠. 동네에서도 할아버진 손자를 살뜰하게 챙기며 키우는 할아버지로 유명했죠. 그래서 종종 저희 집으로 먹을 거리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 어린 마음에 그런 사람들의 호의가 저희를 불쌍하게 보는 거라고 생각해 기분이 나쁘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툴툴대기도 했죠. 동네 사람들이 여러모로 도움을 줬지만 전 삐뚤어진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점점 크면서 제 삐뚤어진 마음은 사춘기 반항으로 이어졌죠. 전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고 결석을 할 때가 많았어요. 매일 오후가 되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방황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할아버진 묵묵히 지켜보셨죠. 하루는 할아버지가 일찍 일을 마치고 들어오시더니 절 부르고는 뭔가를 지어주셨어요. 성철아, 밖에 나가서 굶지 말고 뭐라도 사 먹고 다녀. 돈 많이 주고 싶은데 아직 할아버지가 월급을 못 받았어. 다음에 많이 줄 테니까 오늘은 이걸로 빵이라도 하나 사 먹어라. 됐어. 이걸로 뭘 사 먹으라고. 그냥 내가 알아서 밥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자꾸 선생님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할아버지. 선생님이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 할아버진 성철이가 학교 생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러지. 잘하고 있는 거지? 할아버진 성철이 믿는다. 나가서도 차 조심하고 건널목 건널 땐 항상 주변 살피고 건너야 되는 거야. 사고 나면 큰일 나. 내가 무슨 애야? 내가 알아서 해. 할아버지 나 밥 먹고 자. 나 늦게 들어올 거니까 찾지 마. 그렇게 철이 없었던 전 할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긴 방황을 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집에 며칠씩 안 들어가기도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할아버진 절 안쳐두고 혼을 내시기도 했습니다. 성철아, 제발 정신 좀 차리거라. 그렇게 학교도 안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니? 학생이 학교를 가야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할아버지 상관하지 마. 할아버지가 뭘 한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무슨 그렇게 나쁜 짓을 한다고. 학교 안 가도 멀쩡히 잘만 살아. 그깟 학교 몇 번 안 간다고 죽기라도 한대? 학교를 가야지. 그래야 나중에 직업도 갖고 먹고 살지. 너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나는 거야. 성철아, 이 헤레비를 봐서라도 제발 학교 좀 잘 나가려무나. 됐다니까. 학교 가면 급식 비며 다 내야 하는데 차라리 내가 학교 안 가는 게 나아. 할아버지도 나한테 학교 가라고 하지 마. 그땐 철없이 제가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마음이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전 마구 막말을 퍼붓기도 했죠. 아마 그때쯤 주인 아저씨랑 몇 번 마주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진 주인 아저씨도 일이 바빠서 집에 잘 안 계셨는데 제가 사춘기가 됐을 때부터 자주 집에 계시더라고요. 언젠가 마당에서 무언가를 하시던 주인 아저씨가 나가는 절 불러세우시곤 뭔가를 가져다 달라고 하셨어요. 퉁명스럽게 가져다 드리니 아저씨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을 거셨죠. 야, 이눔아. 넌 할아버지 걱정은 안 하고 또 어딜 나가냐? 밖에 싸돌아 다녀봤자 뭐 없어. 하긴, 네 나이 땐 밖에 나가는 게 그저 좋을 때니까. 뭐 어디 가려고? 아저씨가 알아서 뭐 하시게요. 그냥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거 드리면 되죠? 꼬맹이 땐 그래도 귀여운 맛이라도 있었는데 다 크니까 이거 아주 판안기가 장난 아니네.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건 나도 다 해봐서 알아. 나중에 분명히 후회한다, 너. 후회 안 해요.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잘 아는데요. 근데 아저씨 요즘 일 안 나가세요? 맨날 집에 계신 것 같은데. 일 그만뒀어. 이제 앞으로 자주 보겠네. 이 아저씨 잔소리 듣기 싫으면 가만히 집에 붙어 있어. 알았냐? 주인집 아저씨는 그동안 정말 바쁘셨고 저도 잘 마주치지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일 집에 계시더군요. 그땐 그냥 일을 그만뒀다는 소리에 그렇구나 생각하고 넘어갔었죠.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고선 아저씨가 왜 이렇게 저한테 잔소리를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저씨와 좀 더 친해졌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날은 휴일이라 학교에도 안 가고 집에서 빈둥빈둥 TV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당에서 들리는 우당탕 소리에 급하게 나가보게 됐죠. 그런데 마당에서 뒹굴고 있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주인집 아저씨였어요. 아저씨! 아니 여기서 뭐하세요? 미끄러지신 거예요? 뭐 하시다가 미끄러지셨어요? 아이고 허리야 야 성철아 아저씨 손잡고 일으켜 세워봐 아이고 나도 예전 같지가 않네 아니 여기 햇빛이 너무 비춰가지고 그늘막 좀 설치하려다가 미끄러졌어 마침 잘됐다. 네가 좀 해봐라 여기 있지? 저기 저 위에 그늘막 탈아 놓으면 돼 제가요? 저 이런 거 못해요 못하긴 사나이가 못하는 게 어디 있어 해야지 봐봐 여기 올라가서 딱 저기 걸기만 하면 되니까 해봐 허리 다친 내가 알이 주인 아저씨의 성화에 전 그늘막을 지붕 위에 거는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날 그렇게 그늘막을 다 설치하고 나니 아저씨는 수고했다며 저에게 만원 한 장을 쥐어주셨습니다 됐어요. 괜찮아요 아저씨 그나저나 허리는 괜찮으세요? 너도 이 나이 돼봐라 잠깐 삐끗해도 잘 낫질 않아 참 그리고 이거 받아 나 대신 네가 설치해줬으니까 주는 거야 너 다른데 쓰지 말고 할아버지랑 먹을 국밥 하나 사와 아 아니다 이거 한 장 더 받고 내 것도 좀 같이 포장해서 와라 네? 아저씨 저한테 국밥 심부름 시키려고 돈 주신 거죠? 아니 저 안 해요 뭘 안 해? 가서 얼른 사와 여기 그늘막 아래서 먹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냐? 내가 오늘 보여줄 테니까 얼른 가서 사와 할아버지 오실 때 다 됐지? 딱 너 사오면 오시겠네 그날 그렇게 아저씨의 심부름으로 동네 국밥집에서 국밥을 포장해와 할아버지와 아저씨 저 이렇게 셋이서 그늘막 아래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 국밥은 어느 때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저씨는 그날 이후로도 종종 저를 볼 때면 이상한 심부름을 시키곤 용돈을 주시기도 했죠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훨씬 더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저씨도 가끔씩 절 볼 때면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땐 그 잔소리가 절 위한 소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야 성철아 너 언제까지 그러고 다닐 거야?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진대? 너 할아버지 점점 늙어가시는 건 안 보이냐? 정신 차리고 공부나 해 아저씨는 또 왜 잔소리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저씨도 그렇고 맨날 공부만 하라고 하고 아저씨는 뭐 공부 잘하셨어요? 야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이러고 있겠냐? 나도 다 지나 보니까 후회돼서 그러는 거야 너 할아버지한테 잘 못하면 나중에 아주 뼈저리게 후회해 안 그럴 것 같지? 다 내가 겪어봐서 아는 거야 공부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닌데 맨날 공부하라고만 하고 저도 공부해서 성공한다고 하면 공부했죠 언제 철들래? 너 그때가 참 좋은 시절이야 그때 공부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저씨 말 들어 그래도 너보다 수십 년은 더 살았는데 나쁜 말 해주겠니? 앞으로 할아버지한테도 좀 자라고 그땐 아저씨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거란 생각도 못했죠 그때까지도 전 계속 학교도 안 가고 방황을 했었어요 학교에선 유급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전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그런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전화를 받고 불이 났게 전 병원으로 향했죠 가보니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일을 하시다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오셨고 검사 결과 심혈관 질환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비가 없었어요 전 그동안 얼마나 철이 없는 행동을 했는지 자책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니 이미 전부터 불편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 위에 일을 한 번도 쉬지 않으셨다는 걸 알고 죄책감에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제가 뭐라든 묵묵히 절 지켜봐 주셨고 절 안아주신 분이셨죠 그제서야 후회를 한 전 그 뒤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수술비를 모으려고 노력했어요 동네 슈퍼며 동창집까지 아는 집이라면 어느 곳이든 찾아가 애원했죠 아줌마 저희 할아버지 수술받아야 하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요 제가 나중에 일해서 꼭 갚을 테니까 한 번만 수술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성철아 할아버지 수술도 해야 한다니 아까 사고 났다는 건 들었는데 어쩌니 어쩌니 이거 몇 푼 안 되는데 일단 이거라도 가지고 가라 수술비 많이 필요하다고 하지?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볼 텐데 그 큰 돈을 어떻게 당장 구하니? 아줌마 감사합니다 급해서 그런데 좀 알아봐 주세요 당장 수술비 없으면 수술하기 어렵고 시간 지날수록 고치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꼭 갚을게요 정말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수술비를 구했지만 급하게 그 큰 돈을 마련하긴 쉽지 않았어요 오죽 급했으면 한 번도 전화를 걸지 않았던 학교 선생님에게 부탁을 하기도 했답니다 갑작스런 전화에 선생님도 무척이나 당황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대요 다리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꼭 수술을 해야 하는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성철아 일단 진정해라 수술비 선생님이 다 해주긴 어렵지만 도와줄 순 있어 할아버지가 많이 다치신 거야? 네 수술을 꼭 하셔야 하는데 당장 수술비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선생님 저희 할아버지 잘못되면 전 어떻게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선생님 엉엉 울며 도움을 요청하는 제 목소리에 선생님은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선생님은 바로 돈을 주셨지만 그때 당시 교사 월급으로 수술비를 모두 마련하긴 어려웠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온 힘을 다해 모아봤지만 부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바로 생각이 났던 사람이 주인집 아저씨였습니다 전 주인집 아저씨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제발 할아버지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제 모습을 가만히 보시던 주인집 아저씨는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길래 할아버지한테 잘하라고 했지 아휴 그래 성철아 아저씨가 할아버지 수술비 줄 수 있어 그런데 그럼 이 아저씨한테 한 가지 약속해 줄 수 있니? 그것만 지켜준다면 아저씨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도와줄 수 있는데 예 아저씨가 말씀하시는 거 제가 다 지킬게요 제발 저희 할아버지만 살려주세요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안 된다는데 지금 바로 가서 병원비 내야 돼요 알았다 걱정하지 말거라 일단 할아버지부터 급하니까 수술 먼저 하자꾸나 아저씨랑 꼭 약속하는 거야? 이번에 약속하는 거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 네 저 꼭 지킬게요 수술비 내주시면 저 꼭 지킬게요 정신없이 할아버지 수술비를 수납하고서 바로 할아버지는 긴급수술을 하실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수술이 끝나길 기다리며 전 주인집 아저씨의 조건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인집 아저씨는 저에게 뜻밖의 조건을 내거셨어요 아저씨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지나아보니 너무 세월이 후회가 되더라고 그래서 네가 아는 거 보니까 영아 안되겠더라 앞으로 학교 꼬박꼬박 나가고 공부해 다른 건 다 관두고 공부에만 집중해서 좋은 대학 가 그게 아저씨 조건이야 네? 그냥 학교 잘 나가고 공부하는 게 아저씨 조건이라고요? 그래 너 학교 유급 당할 수도 있다며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너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너 키우는데 그렇게 방황하면 되겠냐? 아저씨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 나쁜 짓 다 하고 다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언나가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다 철없는 짓이더라 그럼 저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만 하면 되겠냐? 방황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아저씨가 너 지켜볼 거야 나쁜 짓 다신 하지 말고 방황하지 마 그리고 오토바이 같은 위험한 거 타지 말고 공부를 하란 말이야 얼마나 약속 잘 지키는지 꼭 지켜볼 거니까 꼭 지켜 알았지? 이제 오토바이 말고 볼펜을 들어 책을 보란 말이야 그렇게 할아버진 아저씨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을 받으실 수 있었어요 그날 아저씨가 아니셨더라면 아마 수술비는 다 모으지 못했을 겁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전 아저씨의 조건을 꼭 지키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아저씨는 그동안 모은 돈을 수술비로 쓰신 거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학교에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꼬박꼬박 잊지 않고 나갔죠 처음엔 선생님들도 몇 번 제가 그러다 말겠거니 생각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도 잘 나온 걸 보고선 절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 기말고사가 끝나고 성적이 나오던 날 전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 아저씨에게 성적을 보여드렸답니다 야 이거 성적 봐라 성적 봐 너 진짜 공부 열심히 했구나 대단하네 어떻게 그렇게 날라리가 이렇게 변하냐 할아버지 정말 대견하시겠어요 아이고 우리 성철이 공부를 이렇게나 잘했어 역시 우리 손자 장하다 장해 앞으로 이렇게만 열심히 하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 할아버지 아저씨 저 이제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꼭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옆에서 응원해 주세요 그래 아저씨가 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꼭 끝까지 지켜볼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처음으로 좋은 성적을 받고 나니 저는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방황이 정말로 쓸데없는 일이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었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엔 또 한 가지 꿈이 피어나게 됐어요 바로 기자라는 꿈이었죠 언젠가 아저씨가 저에게 도대체 왜 기자가 되고 싶냐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물음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공장 사장이 뭔가 비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억울하게 사고가 나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처럼 억울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어서요 부정, 부패, 비리 그런 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이야 우리 성철이 아주 철들었네 철들었어 그래 그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기자가 한번 돼봐라 아저씨가 성철이 응원해 주마 넌 진짜 좋은 기자가 될 거야 감사합니다 늘 저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아저씨 자꾸 저희 도와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저씨는 자식도 있으시잖아요 그치 나도 자식이 있는데 이미 그 자식들 나 등졌어 내가 말했지?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막 나가면서 살았다고 내가 너 볼 때마다 내 젊은 시절이 생각나서 나처럼 후회하지 말라고 자꾸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사실 아저씨에겐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일 때문에 아저씨 혼자 따로 살았는데 결국 이혼하게 되면서 딸들과도 멀어졌던 모양이더군요 거기다가 아저씨는 젊은 시절 가정에 소홀했고 등 안시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도 등을 돌려버린 거였죠 어쨌든 자신과 똑같은 가오를 저지르지 않길 바라시며 아저씨는 절 계속해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전 열심히 공부를 했고 신문방송학과로 진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에 진학하면서 전 학교가 멀어져 집을 나와 살아야 했죠 가끔씩 할아버지를 보러 집에 가면 항상 아저씨와 할아버지는 함께 계시더라고요 아저씨 오늘 안 나가셨어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어디 일하러 가신다고 하시던데 오늘은 집에 계시네요 아 오늘 성철이 너 온다고 해서 일 쉬었지 어디 보자 뭐 맛있는 거 사왔나 보자 에이 고기밖에 안 사온 거야? 이왕 올 거 이것저것 많이 사오지 아이 참 아저씨 계셨으면 더 많이 사왔죠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라서 이것만 사왔는데 그럼 가세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있으니까 그걸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무슨 어린애 코 묻은 돈으로 뭘 먹냐 됐어 내가 낮에 김치찜 사왔으니까 이거랑 고기 구워서 먹자 넌 할아버지 보러 너무 안 온 거 아니냐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좀 자주 와 사실 할아버지는 어느새 나이가 드시면서 거동이 불편하셨는데 아저씨가 곁에 함께 계시며 할아버지를 돌봐주시기도 했어요 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종종 갈 때마다 아저씨 드실 음식도 같이 가지고 가곤 했죠 대학 시절 방학이면 집으로 가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아저씨와도 참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저씨는 젊은 시절 얘기를 종종 해주셨습니다 내가 딱 네 나이 때 결혼을 했었지 아마 두 딸 낳고 나서도 난 정신을 못 차렸어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가족이 제일 중요한데 말이야 그땐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았지 뭐 그저 항상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너도 인마 할아버지한테 잘해 아이 잘하잖아요 전 그래도 일찍 정신 차려서 요즘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래 뭐 나보다 나았지 뭐 첫째 딸은 일본에 가더니만 소식도 없고 둘째도 뭐 지방에 산다는데 한 번 찾아오지 않는 거 보니 이 아빤 생각도 안 나는 모양이야 누굴 탓하겠어 다 나 때문이지 뭐 그래도 연락이라도 해보시지 미안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염치가 있어야지 염치가 가정도 등아시아 나빨 누가 보고 싶어 하겠어 넌 절대 나처럼 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나처럼 그렇게 소중한 사람 몰라보고 막 나가다간 이렇게 노년에 혼자 지내는 거야 아저씨는 항상 저에게 뼈 있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 역시 성인이 되고 처음엔 젊은 혈기에 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아저씨를 만나고 올 때면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릴 수 있었죠 할아버지는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며 얘기를 하셨어요 저 역시 할아버지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주인 아저씨 말이야 꼭 아버지 같지 않아? 말투도 비슷하고 아마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계셨으면 딱 아저씨 닮았을 것 같아 그치 할아버지? 그러게 말이다 기정이 볼 때마다 우리 아들 생각이 많이 난다 그래서 그런지 정도 많이 가고 들어보니까 일찍 부모님 여의고 아내랑도 이혼한 것 같던데 참 좋은 사람인데 안타깝게 됐어 할아버지가 아저씨랑 잘 지내서 다행이야 할아버지 혼자 계셨으면 내가 많이 걱정됐을 텐데 그래 아무 걱정하지 말어 기정이가 나를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 저녁 때 되면 저녁밥 먹자고 부르고 주말이면 또 어디 가자고 부르고 아주 아들이 따로 없어 할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살게 되면서 걱정이 될 때도 있었지만 아저씨가 있었기 때문에 전 안심하고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 졸업을 하고 기자가 될 수 있었답니다 첫 제 이름을 걸고 작성한 신문기사는 바로 공사 현장 내 안전점검 부조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첫 기사를 직접 보시고 너무나 좋아하셨던 아저씨와 할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성철이 성공했네 이렇게 신문에 떡하니 이름 걸고 기사도 나오고 말이야 내가 사람을 잘 봤어 성철아 장하다 장해 감사합니다 아저씨 이게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할아버지도 잘 돌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에이 뭐 이젠 한 가족이나 다름없지 너야말로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할아버지 생활비나 보내드려 요즘 나랑 할아버지랑 술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재미로 사는 거 알지? 그러니까 넉넉하게 보내드려라 알겠어요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넉넉히 보낼게요 그렇게 전 꿈꿔왔던 기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기사를 내고 난 후에도 전 열심히 사회 비리 문제를 취재하면서 꾸준히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상도 받고 승진하며 좋은 일들도 생겼죠 그렇게 상황이 잘 풀리기 시작하니 그동안 받았던 도움을 보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었죠 저와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 봉사활동도 다니며 후원도 하고 비행 청소년들 상담도 꾸준히 했답니다 제가 봉사를 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저씨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성철이 너 요즘 좋은 일 한다며? 할아버지가 너 봉사활동도 한다고 얼마나 얘기를 하시던지 그래 갑자기 봉사활동은 왜 시작하게 된 거야? 아저씨도 저 힘들 때 도와주셨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랑 같은 처지에 있는 애들이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취재하다가 만나게 된 사람들이랑 시작하게 됐어요 좋은 일 하는구나 예전에 그 사고만 치던 성철이는 어디 가고 어떻게 이렇게 철든 성철이가 내 앞에 있냐 아주 그땐 머리 한 대 콱 지어박아 주고 싶은 애였는데 말이야 사람이 아주 달라졌어 아저씨 무슨 그 옛날 얘기라고 그러세요 저 이젠 그때랑 완전 달라졌어요 그때 그 공성철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하던 와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연애를 할 때도 아낸 할아버지와 아저씨를 위해 반찬을 만들어 가곤 했어요 저와 같이 갈 때면 항상 아저씨는 저보고 무슨 복이냐며 농담을 하시곤 했습니다 삼촌 이거 드세요 할아버지 반찬 만들면서 같이 만들었어요 저번에 들어보니까 남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만들어봤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이렇게 우리 며느리가 있으니까 내가 아주 든든하네 고마워 며느리요? 삼촌 저 며느리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아유 그럼 성철이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며느리지 고마워 나까지 이렇게 챙겨주니까 너무 고마워 아낸 연애를 할 때도 아저씨를 같이 챙겼어요 아저씨도 아내를 정말 며느리처럼 살뜰하게 챙겨주셨어요 결혼식을 할 때 당연히 아저씨도 저희 가족으로 초대를 하고 같이 사진도 찍었죠 성철아 축하한다 이제 드디어 가장이 되는구나 가장의 무게를 잘 견디고 가정을 화목하게 잘 이끌어 가야 돼 알지? 아저씨가 한번 해보니까 네가 중심을 잘 잡고 이끌어 가야 되는 거더라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내랑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행복하게 살게요 그래 할아버진 걱정하지 말고 이젠 할아버진 내가 잘 모시고 살 테니까 요즘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내 마음이 불안해 그러니까 걱정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아저씨도 건강 잘 챙기세요 종종 제가 찾아뵐 테니까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러던 와중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간 곳은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병실엔 누구보다 호탕하던 아저씨가 누워 계시더군요 아저씨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문제는 아저씨 가정 누구도 병원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스스로 깨어난 아저씨는 그 사실을 알고선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성철아 고맙다 날 살린 게 바로 너로구나 가족들도 다 외면한 못난 날 네가 살렸어 고마워 사실 쓰러지면서 이대로 죽겠구나 싶었는데 다시 이렇게 깨어나니 참 좋네 나도 참 살고 싶었나보다 아저씨 수술 잘 돼서 다행이에요 그동안 많이 아프셨을 텐데 어떻게 그냥 참으셨어요 안되면 저한테라도 얘기를 해주시지 아휴 뭘 가족들도 버린 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냐 고맙다 내 목숨값 내가 꼭 갚으마 갚기는요 이거 아저씨한테 빚 갚은 거예요 아저씨 저희 할아버지 수술비 해주셨잖아요 저 두고두고 잊지 않고 있었어요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내가 뭘 받으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나도 할아버지랑 너랑 지내면서 행복했어 잠시나마 내 과오 있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어 그거면 충분했는데 수술비까지 내주다니 정말 고맙다 무사히 건강을 되찾게 된 아저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가끔씩 아내랑 할아버지를 만나뵈러 가면 아저씨는 장난삼아 예전 철없던 그 시절 얘기를 꺼내곤 한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고 전 그런 아내에게 해명하느라 바쁠 때도 있죠 그 성철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어땠는지 알아요? 난 그걸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인데 그때 그 시절 얘기 한번 털어놔 볼까? 어머 진짜요? 안 그래도 남편한테 고등학교 때 어땠냐고 물어보면 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절을 아세요? 저 진짜 궁금해요 아 이거 한번 얘기하면 하루 종일 얘기하는데 성철이가 내 앞에서 눈물 콧물 흘렸던 것도 얘기하면 아주 까무러질 것 같은데 아저씨 어디까지 얘기를 하시려고요 여보 별거 없어 나 완전 성실한 학생이었다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성적도 보여줬잖아 불량 학생 절대 아니라고 이젠 할아버지도 90세 연세를 바라보고 계시고 아저씨도 70세가 되셨어요 예전에 그 건장하고 든든했던 아저씨가 이젠 많이 나이가 드셨더라고요 그땐 저에겐 커다란 상과도 같았는데 이제 많이 변하셨죠 이젠 가족이나 다름없답니다 명절때마다 용돈도 챙겨드리고 같이 저녁도 먹으며 시간을 보내곤 한답니다 아저씨 이거요 와이프가 아저씨 좋아하시는 반찬 잔뜩 해왔어요 저번처럼 막 아무거나 드시지 말고 반찬 좀 챙겨드세요 귀찮아도 밥해서 드시고요 아이고 역시 우리 며느리 내 입마다 아는 건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니까 이 성철이 이놈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아유 제가 뭘 몰라요 아저씨 좋아하는 거 제가 제일 잘 아는데 그래 그래 내가 아주 복 받았네 복 받았어 잘 먹으면 다음 명절에도 올 거지 그땐 내가 운동이 열심히 해서 한잔해야지 무한한 사랑을 주신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끝까지 절 믿어주신 아저씨 덕분에 못난 전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지금도 저와 같은 환경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도 저의 후원에 힘입어 좀 더 건강하고 밝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가끔씩 힘들 때면 가만히 눈을 감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땐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꼈지만 지금에 와선 항상 제 곁엔 도움을 주는 누군가가 있었더라고요 할아버지 아저씨 뿐만 아니라 선생님, 동네 사람들 모두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셨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보답하고자 앞으로도 열심히 누군가에게 힘을 주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나쁜 일은 연달아 생긴다는 말이 있죠 물론 나쁜 일이 자꾸만 생길 수도 있지만 밤이 있다면 또 아침이 돌아오듯이 행복은 또다시 찾아온다는 걸 여러분들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기 잘 버티셔서 여러분들에게 꽃피우는 날이 오시길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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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